경북 구미경찰서는 문 열린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40대 남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20대 남성은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새벽 시간대 구미와 칠곡 일대를 돌며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에 18번 침입해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절도죄로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40대 남성은 올해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16차례 6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